아이 벌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잘 이쁘게 발라야 이기는 거지? 이기는 거죠? 아 립스틱 뭐 그 심사 결과는 잠시 후에 제가 보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는 저번에 경험을 했어 립스틱 놀이기구 타면서 지금 다가가 됐어 이게 이렇게 잡는 거라고? 같이 잡는 거? 야 내가 이렇게 립스틱 바를 수가 없어 야 이거 립스틱 바르겄냐? 손 때문에 바로 떨어질 텐데 아 무서웠어요 아 밝히는 게 있죠? 저거 안정감이 있어요 어 립스틱 부러졌어 어? 아씨 무서워 야 나 무서워! 야 진짜 무서운데? 아 무서워! 진짜 무서워! 야 이거 무섭잖아! 무섭다 야 지금 나 무서워! 나 지금도 무서워! 시작합니다 우아악すな 우아악 아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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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ineonego 210kb라고 more oncology во aeropksom WerWE ook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rajlik 월 trabos 다 바르니까. 오, 잘 바른다, 잘 바른다. 오, 잘 바른다, 잘 바른다. 됐어, 됐어.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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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이거 좀 누구든 맞은 거 같지 않았나? 무서워. 편도가 체인전 아니에요? 편도가 체인전. 멀리서도 보일 정도였어요. 너무 재밌겠다. 보기만 해도 시원하다. 진짜 시원해. 편도가 체인전이에요. 잘 바른다. 오, 예쁘게 나왔어. 유경왕자. 유경왕자. 공포영화 같아, 이거. 아니요, 저는. 아니, 나는 립스틱이 잘렸어. 아, 다자마자 풀어줘서. 잘린 거야. 그래서 그 잘린 걸 잡고 이렇게. 얘가 한마리 없다. 항상 얼굴을 보고 내가. 멀리서도 이렇게 바보여요. 얘가 이렇게 하는 게. 오늘의 탈락자는 누가 될 것인가? 1점 이상. 어? 왜 승리야? 저렇게 바보는데? 나이트온이. 오늘 수상의 초점은. 웃음이었어요. 아, 예능도 가져가고. 나이트온이 미치길 바랬어. 뭐야? 오라이야, 오라이. 입으로 보고 정신이 이동되지. 진짜 무서워. 너무 무서워. 진짜 물놀이하고 먹으면 더 맛있어. 진짜 물놀이하고 먹으면 더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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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젓가락도 2개가 심지어. 우와. 어떡해. 기가 찬다, 기가 차. 진짜. 와. 너무 맛있게 먹었어. 아, 맥주도 이제 치킨. 아, 맥주도 이제 치킨. 너무 맛있게 먹었어. 치맥 말리지. 우와. 우와. 대박이야. 진짜 대박이야. 와, 맛있네. 와, 맛있네. 오. 진짜 부드럽고. 녹아, 녹아. 치킨 대박인데. 맥주야. 와. 와, 진짜 맛있겠다. 물은 먹어도 되지? 물은. 물론. 자린고벨 정신으로. 건배. 아유, 물 맛있겠다. 아유, 물 맛있겠다. 물 맛있겠다. 서약이다. 와, 진짜 시원하니 시원하니깐. 와.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탄산인데 혼자 그냥 맥주. 그런 거야. 맥주라고. 이거는 맥주다. 맥주다. 와, 진짜. 근데 둘이 다 못 먹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거. 아유, 저 나이는 뭐. 뭘 먹어도 맛있을 때라. 지금. 열심히 즐기고. 너무 맛있다. 대박이야. 물놀이가 생각보다 체력이 되게 많이 소개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배고픈데. 와, 진짜. 이게 아예 안 맞춰야겠다. 이게 더 홍문이야, 사실. 빨리 자, 인제 가서 나 먹을래. 인제 가서 먹을래.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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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정이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지. 야, 그럼 인제까지 갔어. 이야. 이겼네. 이야. 이겼네. 이야, 이겼네. 어제도 뭐 섬주든 뭐 인제든. 여기도. 이거 코스로 가시라는 게 아니라. 두 군데로 소개해드리니까. 일단 이 근처에 또 맛집이 되게 많네. 일단 인제 맛집 보니까. 순두부찜 많고 막국수가 되게 많네. 막국수집이 많아. 막국수에 이렇게 복삼 이런 거. 어? 와. 장섭이 막국수 먹고 싶어? 그럼. 아, 그럼 우리가 대신 막국수를 먹어주러 가자. 그래. 우리가 먹고 후기 남겨줄게, 그럼. 장섭이가 먹고 싶은 건 우리라도 먹어주는 게. 아, 못 막하세요. 그래. 막국수 가자. 이 시간을 기다리고. 네. 아, 막국수. 이거 먹고 왔어? 우와. 너무 먹고 싶었어. 이 막국수. 진짜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진짜. 한번 먹어볼까, 그럼 이제? 아, 바로 먹어요? 아, 진짜. 자. 어느 정도 부어야 되지, 이걸? 아, 이거. 많이 부어. 좀 자작하게 부는 게 맛있지. 이런 데서 다 먹으면 바람 또 솔솔 불고. 아, 여기. 부위가 너무 좋다. 신이 따르다. 아, 뒤에 부위 같아. 이렇게 밥을 먹다니. 여기만 와도 진짜 시원하고. 그런 데서 먹는 맛이야. 아, 그럼 진짜 건강해지는 기분이야. 공기도 좋고. 산속에 있으니까. 아, 진짜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빨리 감자 전도 좀 때리고. 이걸 먹으려고. 아, 이렇게 열심히 녹는 거야. 아, 살 것 같다. 아, 살 것 같다. 감동적이야. 여기 소주 한 병. 소주 한 병만 갖다 해주세요. 먹을 줄 아네. 먹을 줄 아네. 씨, 먹을 줄 아네. 아. 여긴 솔리야. 수육도 있고, 막국수도 있고 하는데. 감자전 진짜 맛있어. 감자전. 감자가 맛있으니까. 아우. 딱. 올리고. 무채 올리고. 김치 올리고. 마늘. 맛있어. 장기? 아, 너무 맛있어. 그 소주가 왜 안 나오지? 그 소주가 왜 안 나오지? 이게 연세가 된 아이돌일수록. 아니, 화를 색깔이 무슨. 어떤 고쌈이랑 비교를 해도. 여기 와서 나는 먹는 이유가 주육하면. 단기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비교가 좀. 비교 자체가 성립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야. 고쌈이 맛있네. 고쌈 맛있으면 내가 하나 더 싸줄게. 그래? 아하. 오늘 사이좋게. 싸줘서 러브샷이나 한번 해볼까? 서로가 싸준 쌈으로. 아, 저 그냥 싸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미안한데. 많이 먹겠지? 메인인 고기. 입이 큰 은광이를 위해 두 개 들어갑니다. 자, 그때. 올려놓고. 감자 좀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햄버거에도. 햄버거에도 해시브라운드로 맛있잖아요. 진짜 해시브라운드 느낌이네.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저 재료들이. 야, 그거 들어가길래. 야, 그거 들어가길래. 야, 계란까지? 계란까지?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못 넣으셨는데. 너 도시락 짜시는 거예요? 너가 한 입에 먹어보는 음식 중에 가장 큰 음식이 아닐까 살면서. 김세윤 씨 아니면 못 먹을 것 같은데. 도전! 아, 너무 크다. 도전! 도전! 설마, 설마 다 들어간다고? 너가 이제 마무리의 손. 빠져나온다, 빠져나온다. 안돼, 안돼. 안돼, 안돼. 빠져나온다, 안돼. 이야, 진짜 맛있어. 아유, 택시 못했어. 이제 안 찢어서. 공간이 없어서. 아, 근데 진짜 맛있겠다. 네, 맛은 있겠다. 전체. 아유, 요기끼리 양반이네. 아, 좋아, 좋네. 음. 쌈의 맛을 평가할 수는 없고요. 이제 사랑밖에 안 느껴지네요. 그래서 밥 한 고기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 한 끼 먹었어, 한 끼 그냥. 되게 흘린된다. 자연 속에 놀고, 자연 속에서 놀고. 아, 여기 진짜 공개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자. 사랑받아서. 사랑받아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